이것은 어떤 일을 해도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 날이라는 의미의 민속신앙으로 주로 결혼이나 이사 등의 날짜를 선택할 때 이것을 다져 결정한다. 여기서 설명하는 내 글자를 말하시오. 손 없는 날 캐나다의 수도는 어디인가 오타와 캐나다 국기에는 두 가지 색상이 사용된다. 이 두 가지 색상을 섞으면 어떤 색이 나오는가 분홍색 이것은 컴퓨터 사용자의 정보를 몰래 빼내는 악성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거대한 말 모양의 목마 속에 병사들을 숨겨 적진에 들여보냈다는 서양의 한 전쟁 신화로부터 유래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트로이 목마 1986년생 자메이카 출신의 육상 선수 육상 100m와 200m 부문에서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 우사인 볼트 심청전에서 주인공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스스로 재물이 되어 뛰어들었다는 이 바다의 이름은 무엇인가 인당수 호기롭고 자신있게 말하다라는 의미의 사자성어는 무엇인가 호원장담 1887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전등불이 켜진 장소는 어디인가 경복궁 우리나라 가장 동쪽에 있는 섬의 이름은 무엇인가 독도 SNS는 무엇의 약어인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베트남의 수도는 어디인가 마닐라 본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행색이나 물건이라는 의미의 속담 중 개발에 이것이라는 표현이 있다 본디 말발굽에 붙이는 쇠조각이기에 개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편자 편자 거미는 곤충일까 동물일까 동물 빵은 어떤 언어에서 유래된 단어일까 포르투갈 모기는 영어로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모스키토 이것은 서로 안면이 없는 불특정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거나 야유를 보내는 등 성희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에는 이것을 금지하는 표지판까지 존재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 캣콜링 태양계에서 지구는 몇 번째 행성인가 세 번째 태평양 전쟁 당시에 미군 최고사령관 이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진주만을 기습한 일본을 공격하여 1945년 8월 일본을 항복시키고 일본 점령군 최고사령관이 되었다 어떤 인물에 대한 설명인가 맥아더 장군 이것은 고려시대의 합자 김부식이 삼국시대의 역사를 정리해 만든 서적이다 고려의 대표적인 역사서로 인정받고 있는 이것의 이름은 무엇인가 삼국사기 두 손바닥을 바르게 펴 합치는 예법 불교 국가에서는 이 예법이 인사로 통용되기도 한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합장 이슬람 교도들에게 유일신으로 여겨지는 존재 무슬림에게는 이 존재 이외에는 어떠한 신도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서 설명하는 이 존재는 무엇인가 알라 풍수지리에서 명당으로 꼽히는 지세 뒤로는 산 앞으로는 물이 흐르는 이 지세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배산 임수 일본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 중 하나 이곳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방사능 노출 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다 어느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설명인가 쿠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는 특정 물질들이 끊임없이 분열하면서 방출하는 열로 물을 끓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해낸다 그렇다면 이때 활용되는 주물질이자 원소기 오유로 표기되는 이것은 무엇인가 우라늄 조선 후기 서포 김만중이 지은 고전소설 아홉 개의 뜬구름 같은 꿈이라는 뜻을 담은 이 소설의 제목은 무엇인가 구운몽 이것은 원하는 대접을 받지 못할 때 부리는 심술 혹은 마음이 좁아 불필요할 정도로 심술을 부리는 것이라는 의미의 단어이다 주로 억지로 심술을 부리는 사람에게 이것 부리지 마라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두 글자의 이 단어는 무엇인가 목니 이것은 눈에 발생하는 질환 중 하나로 이 질환을 앓으면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시야가 뿌옇게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주로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이 질환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백내장 이것은 눈에 발생하는 현상 중 하나로 가까이에 있는 물체는 선명하게 잘 보이지만 멀리 있는 물체는 흐릿하게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설명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근시 유교의 도덕 사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 강령과 다섯 가지의 도덕 항목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삼강오륜 이것은 조선시대 서당 등에서 어린이들의 학습교재로 사용해온 한문 교양서이다 고려 충렬왕 때의 문신 추적이 엮은 것으로 알려진 이 책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명심보감 1, 2, 3, 4, 5, 6, 7, 8을 네 글자로 줄여보시오 영구 없다 금융시장이 흔들릴 때 불안함을 느낀 사람들이 은행에 맡긴 현금을 한꺼번에 찾아가는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뱅크런 오늘날 각광받고 있는 재테크 방식 중 하나 이것은 예술품을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차익을 얻을 수 있을 타이밍을 노려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아트테크 세계 최초의 지하철은 어느 나라에서 개통되었을까 영국 영국에서 지하철 개통을 제안한 사람은 찰스 피어습니다 이 사람은 땅속을 돌아다니는 이 동물에서 차가 나여 지하철 형태를 구상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동물은 무엇인가 두더지 영국 출생의 작가 대표작으로 우만과 편견 설득 등이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을 말하시오 제인 오스틴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일컫는 말 이것은 가상세계 이용자가 만들어내는 유지유가 상품으로서 가상통화를 매개로 유통되는 특징을 갖는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메타버스 3월의 영어식 표현은 무엇인가 마치 24절기 중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봄을 맞이한다라고 설명드는 이날 2024년에는 양력 3월 5일이 바로 이날이다 이것은 어떤 절기에 대한 설명인가 경칩 3월에서 4월경에 피는 꽃 이 꽃은 약 10미터 정도 되는 나무에서 피어나며 꽃송이는 일반적으로 회백색을 띄지만 자주색을 띄는 경우도 있다 고귀암이라는 꽃말을 지닌 이 꽃의 이름은 무엇인가 목련 문과은이 채널 콘텐츠는 소속 법무팀으로부터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스크립트 무단 추출 변형 시 즉시 대응하겠습니다 지방 3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